중국 갑조리그 5라운드 김지석 구단과 셰어라오 구단의 바둑입니다. 김지석 구단의 취저울 앙커팀은 작년에 굉장히 고생하면서 을조리그 강등을 겨우겨우 면했었는데 올해는 토자시 우광야 선수 등을 보강하고 그리고 또 특별히 기대하지 않았던 천인홍 선수를 영입했는데 천인홍 선수가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자시 우광야보다는 천인홍의 활약으로 조금 팀이 중위권을 간신히 버티고 있는 팀이고요. 텐진팀은 작년에 원래 을조리그로 강등된 거를 산시팀하고 합병하면서 다시 중국 갑조리그에서 뛰고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의 주요 멤버들이 텐진팀 선수들보다는 작년 산시팀 선수들이 더 많아요. 지금 오늘 바둑이 주장전인데요. 김지석 구단과 셰어라워 구단의 역대 전적은 김지석 구단이 3승 2패로 앞서 있습니다. 자 바둑 함께 보시죠. 여기서 붙였는데요. 시작하자마자 붙인 수는 요즘에 많이 나오는 수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받았을 때 보통은 이 아래로 두는 수죠. 그리고 단수 치고 올라 쓰면 이 단수를 치고요. 이렇게 올라 쓰고 이 단수를 칠 때 늘고 이렇게 되는 거 이거 많이 보셨죠. 그 다음에 여기를 꼬부리는 수가 있고 이렇게 둬서 이걸 버리고 두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를 갖다가 지금 인공지능을 추천하고 있는데 김지석보다는 꼭 인공지능대로 안 두잖아요. 인공지능대로 둘 때도 있고 자기가 이해되는 수만을 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나는 위로 젖히고 싶다. 위로 젖히는 수도 아주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수가 아니기 때문에 둘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취향이죠. 여기서 단수를 치고 이어주면 이렇게 호구를 쳤는데 있는 게 블루스팟이거든요. 이어주면 100은 여기 속 빼고 우산기를 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호구를 치면 왠지 여기가 약하니까 우산기를 뒀다가 흙이 여기를 먼저 둬서 강화되면 호구가 조금 더 좋거든요. 오른쪽으로. 그래서 손빼기가 좀 애매해요. 이럴 때는 날일자로 두는 겁니다. 조그만 차이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서 김지석보다는 날일자도 안 두고 여기 붙였어요. 그리고 여기를 받았는데 교환이 됐으면 여기서도 삼삼 두는 게 인공지능은 맞는데 김지석보다는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잊고 빠지는 데까지. 그리고 여기 중앙까지 둬서 약간 포인트를 좀 잃었습니다. 그럼 7집 반에서 유리했던 거가 이제 한 반집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우산기 삼삼은 결국 차지했고요. 이렇게 됐는데 여기 두고 이거 속 빼고 다 이렇게 두는 수들이 그렇게 인공지능한테서 점수를 못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도 괜찮은데 뭐 그렇다 치겠어요. 근데 이 좌악이 부처벗기 정석을 했을 때 흙이 입구자로 두면 사실은 백도 이렇게 같이 입구자로 두는 게 정수거든요. 이거는 제가 부호바둑 강제에 올렸던 이게 정석입니다. 원래 이게 정석인데 갑자기 김지석보다는 이걸 하나 선수를 했어요. 이렇게 이 교환이 약간 악수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훗날 여기는 이런 데 끊으면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찔러서 이 단수 치는 것 같은 거 노린다든지 하는 수가 좀 있는 곳이에요. 단수 치고 뭐 젖힌다든가 하면 좀 뭔가 수가 있는 뒷맛이 있는 자리인데 그거를 그냥 없애주고 밀어서 교환하고 더군다나 좌악위를 붙이니까 이 끼워있는 숲까지 당해서 더 손해를 받습니다. 여기 지키면서 여기가 다 이렇게 쭉 가변을 넘어간 게 다집이 되면서 흙이 꽤 앞서가게 됐어요. 한 집 반 정도 앞서가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백은 손 빼도 돼요. 손 빼고 큰 데로 가는 게 낫는데 여기를 또 받아줬어요. 차이가 점점점점 더 벌어집니다. 이 좌상기 여기는 그냥 정석이고요. 여기서 우변을 뒀을 때 여기 뒀잖아요. 그리고 이게 튼튼하게 지킨 거니까 백도 좀 적당히 큰데 좌변을 둔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추격을 해야 되는데 이거 끊어놓고 좌변을 둔 데까지는 괜찮은데 삭감을 위해서 여기 쳐들어간 게 좀 과했습니다. 그게 이렇게 튼튼한데 여기 쳐들어가서 뭐 얻을 게 별로 없잖아요. 상대방이 너무 강한 곳에 가까이 가서 그래서 실리는 좀 얻었는데 요돌이 놓이니까 이 좌상기 활용도 못하고 건너붙이는 수를 당해서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집니다. 이게 끊기니까 싸울 수가 없어요. 백이 여기서 이렇게 축으로 모는 게 축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점점 지옥으로 한 바씩 더 발을 디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안 하고 오른쪽으로 빠졌는데 흙이 이렇게 둬서 공격을 해오니까 흙이 승률이 90%가 쭉 넘어갔고요. 백은 우변은 살긴 살았는데 이제 이대마가 쫓기게 됐죠. 일방적으로 쫓기는 겁니다. 이렇게 차렷하면서 공격하는데 백도 이걸 선수한 다음에 겨우 차렷으로 목숨만 연결해 오는 모습이 되니까 여기에 은근히 흑세력이 생기고 백은 이제 밀리고 있는 거죠. 요수도 한 칸 들어가는 게 좋았다고 했지만 뭐 어쨌거나 지금 여기 뒀을 때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흙이 여기를 붙여서 이런 식으로 두었고 정리를 했으면 98% 정도 승률. 그러니까 뭐 거의 회복 불능이 아닌가 이런 정도가 됐었는데 조금 욕심을 부려서 여기다 뒀더니 여기서부터 김지석 부단의 승부수가 나옵니다. 여기 쳐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기서 흑이 그냥 이렇게 후퇴해도 좋아요. 이 두터움을 꼭 집으로 안 만들고 두터워지면 이쪽의 열분대를 노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터움을 집으로 안 만들고 공격하는데 쓰면서 슬슬슬 집으로 닦아나갔으면 흑이 좋은 건데 이거 공격에 나서니까 김지석이 최대한 버티다가 이수로 반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로 막았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아까워도 이 두 점이 아깝죠. 아깝지만 두텁게 중앙을 뒀으니까 지금은 두 점을 포기하면 돼요. 이렇게 두고 여기서부터 정리해 나갔으면 여기는 좀 살기가 힘들거든요. 이 한 점이. 그러면 역시 흑의 승률이 95 몇 퍼센트입니다. 많이 유리해요. 근데 이거를 이게 이 두 점이 너무 아깝죠. 버리기엔 솔직히 사람이 생각할 때 너무 아까운 수긴 합니다. 그래서 얘를 살렸어요. 그랬더니 여길 찌르고 단수, 단수 그리고 여기 붙이고 이렇게 나오니까 또 여기까지 밀어서 많이 근접합니다. 흑의 승률이 30% 아니 백의 승률이 한 30%까지 추격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거는 막아야죠. 여기를 둬서 백이 여기 머리를 못 벗게 해놔야 그래도 흑이 조금이라도 유리한 걸 지키는 건데 위쪽을 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백이 이 자리를 바로 지금 뻗었으면 지금 5대5입니다.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받아야죠. 그럼 지금 이게 5대5예요. 이 찬스를 놓치고 여기다 뒀는데 여기가 조금 더 여기를 빤히 당하는데 이렇게 둬서 이걸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건가요? 이게 좀 판단착오였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이걸 뚫어놓고 끊었을 때 당연히 이건 잡아야죠. 그리고 이렇게 단수 쳐서 나오는 건 걸립니다. 이렇게 걸리니까 안 되고 따내면 됩니다. 따내고 두는 건데 이거는 뭐 어쨌든 아직은 그래도 5대5로 지금 흑이 불리하진 않은 거거든요. 어쨌거나 오른쪽으로 둬서 이 한 점을 잡아놔야 되는 건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뭔가 활용당하는 게 기분도 아프다고 셰어라워보단이 생각한 것 같아요. 실전은 왼쪽을 이었더니 이걸 단수 치고요. 여기 딱 끊는 순간에 너무 걸렸어요. 여기가 이쪽이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지금은 5대5가 아니라 100이 좋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흑의 승률이 98%니 98.7%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역전됐어요. 벌써 이게 연결하는 걸로 이쪽이 나와서 끊기는 게 있으니까 연결을 했는데 여기서 이거 선수하고요. 아까부터 여기가 중요한 자리라고 했잖아요. 이게 선수입니다. 이게 받고 여기를 지켰어요. 그랬더니 이거 단수 치고 찔러서 또 찌르니까 이거 선수한 다음에 여기 또 찌르니까 여기 단수를 못 치잖아요. 거기까지 해놓고 이렇게 돌려서 그러니까 이게 다 선수죠. 여기까지 해서 상변을 깔끔하게 연결한 다음에 중앙을 딱 이으니까 살았어요. 이렇게 이으면 100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두면 이렇게 뭐 먹여쳐서 잡으러 오는 게 뭐 있다 싶겠지만 이게 누가 그렇게 둡니까 실전처럼 딱 두니까 이거는 암만 둬도 살았습니다. 여기에 100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파워가 안 돼요. 중앙이 살고 나니까 흑은 이대마를 살려야 돼요. 근데 그냥 이렇게 단수 쳐서 사는 거는 너무 기분 나쁘죠. 100이 흑을 안 받아주고 이렇게 두거든요. 그러면 이 100집은 다 지키고 그건 목숨만 살아간 거고 상변 다 깨지고 중앙이 다 깨졌잖아요. 너무 지니까 그래서 이걸 선수하자고 했는데 이거 안 받아주고 상변을 지키면서 여기가 또 거꾸로 100집이 났습니다. 100집이 날 곳에서 100집이 났어요. 여길 둬서 두 점을 잡자고 하니까 아유 많이 손해보셨는데 두 점은 드세요. 하고 양보를 합니다. 두 점은 먹었어요. 흑이요. 요거 먹는 동안에 여기 흑집이 몇 집 늘어났죠. 한 5집, 6집 늘어나는 동안에 100은 여기 상변에 한 10집 이상 만들었고 중앙닭 공배를 만들었고 좌변에도 100집이 생겼습니다. 100이 이득본 집수가 20집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바둑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조금 끝내게 하는데 김지석 부단이 안전하게만 둬요. 뭐 지금 많이 이겼는데 뭐 굴 게 없죠. 그래서 이렇게 둬서 보면 흑집은 아까 맨 처음에 여기 집만 들어오는 게 다예요. 그리고 여기 좌상계 3, 4함에 담요. 여기 집이 다고 여기 큰 집이 형성될 줄 알았던 흑집은 다 깨지고 100이 여기서 거꾸로 열 몇 집 나고 여기 좌변에서도 또 열 몇 집 나서 스물 몇 집이 늘어났잖아요. 여기서 이제 셰어라워 구단이 돌을 거뒀는데 지금의 형세는 100이 반면으로도 많이 이겼습니다. 반면으로도 꽤 이겼으니까 범 7집 반 받으면 뭐 엄청나게 이긴 거죠. 그래서 김지석 부단이 어저께 슈자양한테 대역전승을 거둔 것 그것처럼 또다시 대역전승을 거두면서 5연승 올해 2021년 중국갑조리그에서도 5연승 작년 2020년 중국갑조리그 막판에도 5연승을 한 게 있어서 내리 10연승입니다. 올해 지금 올해 5라운드가 다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누구누구 5연승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현재까지 김지석 부단은 박정환, 굿즈하오 3명 동시 3명만 지금 5연승으로 알려져 있는데 추저울 앙커팀이 주장 김지석 부단의 연승에 힘입어서 오늘은 다른 선수들도 다 힘을 내서 승점을 챙겼어요. 오늘은 텐진팀한테 찌아지아식품 텐진팀한테 4대0 승리가 거의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점 3점을 보태면서 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직전입니다. 김지석 부단 주장의 파워가 팀에 아주 활력이 되고 있는 거죠. 김지석 부단이 6월 7일부터 이어질 2차전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연승을 거둘지 많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